아니 대체 어떤 호르몬이 체중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조금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지도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하나 둘 렙틴 과잉 네 렙틴 호르몬은 우리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두뇌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식욕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과잉이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렙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에서 렙틴 호르몬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줘요. 뇌는 계속 음식을 섭취하라고 명령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식욕에 시달리면서 계속 음식을 먹게 되고 이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그렇죠. 희한하네요. 이게 원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건데 렙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양치기 소년처럼 뇌가 너 또 거짓말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무언가 또 계속 먹고 싶다면 렙틴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체중관리는 진짜 호르몬이 관여하는 게 굉장히 크네요. 자 그럼 또 어떤 호르몬이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처음 봤습니다. 아디포넥틴 부족. 네 아디포넥틴은요. 이 다이어트 호르몬이라 불리는 호르몬으로요. 이 몸에 있는 포도당과 지방산을 연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과 지방산을 이제 빨리 없애주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제 당연히 이제 배나 옆구리에 쌓여있는 지방까지 이제 없애주는 효과가 있죠. 그럼 이건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포도당과 지방산이 연소되지 않아서 이제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네 벌어지게 되죠. 그렇군요. 비만을 부르는 호르몬 불균형 현상 또 무엇이 있을지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렙틴과잉 아디포넥틴 부족.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로토님도요. 이거 행복 호르몬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 만족감, 포만감 등과 연관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아 포만감이 행복에 포함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배가 부르면 행복해요. 천국에 온 것 같죠. 야 그러니까 세로토닌 얘기가 맞네요.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은 무기력 증가,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이제 행복해지려고 다시 폭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몸에 들어온 것을 분해를 안 하고 네. 그 다음에 폭식을 유발해서 비만을 부르는. 야 이게 진짜 호르몬 불균형이 우리 몸 관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호르몬 불균형은 비만을 유발해서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